결혼하신 분들 중에서요 더 이상 아기를 갖지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권해드릴 만한 피임 방법이 있을까요? 아기를 더 안 낳으실 거면 남자분께서 정관수술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비용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하긴 그런데 남자들 중에 이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하죠. 그렇다면 여성분이 나팔관 수술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대신에 만성적인 복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추천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임약도 못 먹고 루프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시는 거죠. 루프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해요. 구리 루프라고 들어봤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구리 루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루프의 몸통에 구리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리선이 자궁 안에 들어갔을 때 구리이온을 계속 방출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내막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다면 만약에 수정란이 여기 와서 착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작은 염증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임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르몬 루프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구리 루프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구리 루프는 구리가 감겨져 있는 것이죠. 대신에 호르몬 루프는 여기 샘플을 보시면 실제는 하얗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루프의 몸통에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요. 레보노제스트렐이라는 피임약과 유사한 호르몬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물질이 방출되면서 구리가 일으키는 염증을 대신해서 내막을 얇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기가 착상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여성분들은 자궁 안에 장치를 넣는다는 게 굉장히 꺼려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없을까요? 네. 네. 그 자궁 안에 장치를 넣지 않겠다라고 가시면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건 매일 먹는 피임약입니다. 네. 성공률도 아주 높고요. 그러긴 한데 그거 정말 먹기 힘듭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지켜 먹는다는 게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신다면 이런 누바링이라는 제품을 권해드려요. 이 제품은 이 투명한 링 안에 3주치의 피임약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주 동안 피임약 먹는 걸 대신해서 3주 동안 질 속에 넣는 것이죠. 이게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말랑해서 질 안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펴져서 대단히 안전하게 작용을 하고 새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3주도 귀찮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시체 이렇게 생긴 인플라논이라는 제품을 권해드리는데요. 인플라논이라는 제품은 이렇게 4cm 정도 되는 길이 안에 두께는 한 이쑤시개 두께 정도? 그 정도 되는 두께 안에 3년치 피임약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궁에 넣지 않고 잘 안 쓰는 팔에 피부 및 지방에 이식을 합니다. 찌를 때는 좀 굵은 바늘로 찌르듯이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넣으면 이 막대에서 하루에 필요한 호르몬을 계속 소량을 방출을 해서 3년간 피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정말 간편하긴 합니다.